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뭐 부선 있으니까 멘티스나 셰퍼 꼽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 형님들 카테흐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아이템 전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카드 좀 넣어드릴게요 슬로우 체인저 일단 신상 카트 기어로 멘티스 셰퍼를 도전해볼게요 이거 필사기 써야겠다 자 이분 꺼 필사기 쓰겠습니다 사실 근데 필사기 안 써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필사기 하나 쓸게요 500포인 넣어드립니다 간다 씨를 제인 케빈 업무는 10개월 연속 구독 검사합니다 아 케빈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오셨어요 형님 아이고 케빈 형님 아침부터 식사하셨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케빈 형님 아 케빈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아 케빈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전 다 친구는 카트 실력자입니다 아흥 그건 좀 아흥 아흥하 아아아아아사장님 65개 감사드립니다 하흥 아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도 수술 필요하신가요? 아 네 카트에 멸망전 빨리 시작해야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라고 뭐야 광장이 없냐? 뭐야 광장이 없어 뭐야 광장 얘들아 대표님 카트 계정 좀 궁금하긴 하다 야 잠깐만 대표님 카트 계정 좀 궁금한데 이거 대표님 카트 계정 좀 궁금한데 이거 아프리카 대표님의 카트 계정을 심폐소생 해보았습니다 괜찮은데 이거 대표님 일단 건강검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계정상태를 일단 건강검진해야 될 것 같아 먼저 그지 아 헤이 잠깐만요 네 아 네 대표님 들어가십쇼 네 들어가십쇼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십쇼 뚱땅 대표님 들어가세요 안녕하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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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